이번 주제는 자기주도학습을 위한 학습 전략 중 읽기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글을 잘 읽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나요? 단순히 글자를 잘 읽는 것일까요? 글을 잘 읽는다는 것은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알아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학습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습이든 읽기 활동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글의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학 공부를 한다고 해볼게요. 숫자 계산만 잘하면 수학 능력이 높아질까요? 아닙니다. 수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읽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어떤 과목이든 글에 대한 이해 없이 암기만 한다면 좋은 학습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글을 잘 읽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글을 잘 읽기 위한 방법, 전략들이 많겠지만 여기서 소개해드릴 전략은 바로 SQ3R 전략입니다. S는 흐러보기의 첫자, Q는 질문하기의 첫자, R은 자세히 읽기, 외우기, 다시 보기의 첫자를 모아서 SQ3R입니다. 그럼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활동들이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먼저 흐러보기는 읽기 전 활동으로 만약 교과서라면 읽을 단원의 페이지를 넘기며 제목, 학습 목표, 소제목, 굵은 글씨의 핵심 단어, 표나 그림 등을 빨리 흐러보는 것입니다. 이때 그냥 흐러보기 것이 아니라 내가 기존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나 경험 등을 떠올려보기도 하고 제목이나 그림, 학습 목표 등을 보면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추측해보는 활동을 해보면 좋아요. 그래야 자기의 생각과 연결되고 관련 있는 거라 느껴져서 읽기에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자기의 추측과 실제 전개되는 내용이 맞는지 비교하면서 읽을 수도 있어서 읽기에 더 몰입할 수 있을 거예요. 교과서를 볼까요? 이렇게 대제목, 소제목, 또는 차례의 목차, 학습 목표, 그림 등을 흐러보며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인권, 법 등에 대한 내용이나 경험 등을 떠올려보고 어떤 내용이 나올지 추측해보는 것입니다. 읽기 전 활동으로 질문하기가 있습니다. 간단히 흐러보면서 궁금한 내용을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질문을 만들고 글을 읽게 되면 내가 궁금한 점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더 집중해서 글을 읽게 됩니다. 그럼 질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질문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생각나는 대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뜻을 모르거나 궁금한 점은 바로 질문으로 만들어 봅니다. 두 번째는 육하원칙으로 질문 만들기입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외여서까지 대입하면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상 질문입니다. 만약에라는 표현으로 질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실천 질문입니다. 배운 것을 적용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생각나는 대로 질문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실천 질문 만들기까지 꾸준히 연습을 해보세요. 다음 읽기 과정은 본격적으로 글을 자세히 읽는 과정입니다. 눈으로만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끊어 읽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중요한 부분은 메모를 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글을 읽으면서 느낌과 상황을 떠올리면서 읽는 방법도 좋습니다. 한 번 읽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자세히 읽는 것도 제대로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읽기 후에 하는 활동으로 외우기 활동입니다. 질문의 답이나 중요한 부분 등은 밑줄 그으며 표시한 부분들을 따로 요약해서 직접 소리내며 외워보는 것입니다. 직접 누군가에게 설명해보면 더 효과가 있겠지요. 마지막으로 읽기 후 활동으로 다시 보기입니다. 글을 다시 보면서 자기가 요약하거나 외운 내용에서 빠진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다시 읽어봄으로써 이해와 기억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읽기 전략은 글을 제대로 읽고 이해와 기억을 높일 수 있는 학습 전략입니다. 읽기 전에 훌어보면서 질문 만들긴 읽는 과정에는 자세히 읽기, 읽은 후에는 메모하면서 외우기, 다시 보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글을 읽을 때 이 방법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